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주영 1961년 차의과대학교 강남차병원 소아기병센터 61년생입니다. 살아가면서 나이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이 그대로 투영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 혼자 여러분들 생각이 들더라도 자기 혼자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때는 200만 갖고 살았는데 400만은 주면 고마워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분 말씀을 소개하는 건 시시비비를 한번 가리는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월급이 많다. 젊은 의사들이 월 천만은 연 1억 2천만을 받는 게 많다는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대개 40대 중반일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사분이 얼마 전입니다. 7월 5일인가. 아니 40대 여러분들 중반에 16년간 수련을 거쳐가지고 여러분들 직장을 잡았는데 월 천만은 받으면 실수령액이 여러분들 한 달에 한 700 한 5, 60만은 될 건데 그게 많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때는 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나이 먹어 가면서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때는 뭐 그랬는데 우리 때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우리 때는 야간 당직도 잘 썼는데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 진짜 저부터라도 저는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인터뷰를 보고 하도 놀래 가지고 요즘 젊은 의사들은 월급을 많이 받는데도 힘든 일을 기피하고 희생봉사 정신이 부족하다. 아니 자기 세대 희생봉사 정신이 있었으면 그걸로 그냥 그때는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젊은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후 다 시면 집에 간다. 나 때는 집이 병원이었는데 아니 그거는 댁이 그냥 61년생이니까 댁 세대는 5시 6시를 뭡니까 병원을 집으로 삼았으면 그게 잘 산 거고 지금 젊은 사람한테 5시에 집에 간다고 해 가지고 내 때는 그때는 집이 병원이 집이었는데 왜 당신들은 지금 집이 집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진짜 양반 꼰대구나. 내보다 나이가 한 살 적은데 진짜 꼰대구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말일을 하려면 좀 말이 논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의사들이 월급 많이 받는데 아니 천만 원 받는 게 뭐 많이 받냐 삼성전자 여러분들 반도체 부분에 일하는 젊은 사람들도 대개 40대 초반이면 다 천만 원을 받을 건데 실수령액 이것저것 떼고 나면 이러면 한 7,800만 원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때고 저도 이거 보고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한번 함께 이야기 드려야겠다. 요즘 젊은 애들 사람 좀 대라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요새 애들 좀 봐라 애들 좀 봐라 아무리 신문기자 않게라도 애들 좀 봐라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좀 봐라 이게 말이 언어라는 거가. 그게 이런 양반들이 전공인을 또 얼마나 여러분들 혹도와 다루었겠습니까. 언어가 의식을 투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필수의로 같은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이를 배우는 단계인 수련이들이 건방직의 조직을 만들어 정부 대한의사협회와 타협이나 하려고 한다. 전공인 비상대책협회 이런 거를 비난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니 당연히 수련의들이 힘을 귀합해 가지고 자기 의견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냥 착지당한 데 가낭 입 쳐 닦고냐 이수란 이야기입니까. 야 세상에 꼰대들이 이런 꼰대가 있냐. 그래서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960년대 생들이 완전히 이 나라를 말아먹고 갈 거다 이야기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를 배우는 단계인 수련이들이 건방직의 조직을 만들어 정부나 대한의사협회와 타협이나 하려고 한다. 어차피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의대생들이 필수율이 가지 않을 것이고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필수 기피 분야에서 해외의사를 채용하면 얼마든지 부족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정부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고 젊은 의사들은 월급이 너무 많은데 의대 졸업하고 의사 면허 따면 월급이 거의 천만 원 돈인데 16년 수련받아 이러면 천만 원 받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돈을 너무 밝히는 거다. 우리 때는 희생과 봉사가 많았다. 희생과 봉사가 많아. 1960년대 지금 하는 짓거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960년대들이 여러분들 지금 권력을 잡고 완장을 차고 난 다음에 젊은 사람들 족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1960년대 잘났냐고 나도 60년대 시기는 너무나 창피하게 얘기하는 거죠. 천만 원 받는 게 뭐가 그렇게 많냐고. 천만 원 받으면 그냥 실수력인 게 한 730만 원 되는 모양입니다. 연 8760만 원 받는 겁니다. 40대 중반까지 돈 제대로 벌어본 경험이 없고 40대 중반이 돼서 8,760만 원 받는 게 그렇게 많이 받는 거냐 이야기. 삼성전자가 여러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과장급 연봉이 1억 3,430만 원. 입사 후 한 9년 됐을 때 이런 사람들 밑에서 얼마나 고생들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자기 쪼대로 사는 게 인생이니까 제가 크게 돼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돈 천만 원 실수력이면 760만 원 받는 걸 두고 젊은 의사들 월급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댓글이 달렸네요. 자기 등 따뜻하다고 함부로 말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내가 웬만하면 댓글 안 쓰려고 했는데 이걸 쓰려고 머니투데이 가입하자 했습니다. 조주영 교수님 이제 정년이 한 3년 남았으니 교수님의 학생 때부터 후배나 레지던트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깊이 반성하시고 제발 더 나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을 기억하는 선배 후배 동료들은 좋게 안 봅니다. 태우고 갈굼당한 후배들은 교수님에게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어쨌든 나이가 지금 이 정도 됐으면 자기 말이 지금 고생하는 전공 이들한테 어떻게 비추질 것인가 좀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말을 요즘 애들이 건방지고 봉사 희생정신이 없고 돈만 밝히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가 차겠습니까 자 어떤 꼰대들이 여기 꼰대 저기 꼰대들이 많으니까 참 기가 차네요. 제가 소개하고도 여기 보시면 의사같습니다. 전공이 근무는 주당 기본 80시간 교육목적 8시간 여기에 중간에 식사시간이 1시간씩 하루 3번 3시간 잡혀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밥을 먹고 쉬는 전공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20분 밥을 먹고 또 일하러 갑니다. 그래 10시간 여기까지 주당 100시간 또 막내 의사가 좀 일찍 와서 건물을 더하고 마무리를 더하고 이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래 최소한 100시간에서 잔업시간 합치게 되면 130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근무 시간의 상당 부분이 야간이고 주말에 일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전공이는 야간에 일하고 주간에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치려면 문제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다 그냥 대한민국 거져먹으려고 했으니까 지금 부정의한 일들 우리가 보고 있는 부정의하는 일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차병원의 교수 이야기는 부정의한 게 아니다는 거 당연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살았습니까 전공이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죠. 필수가는 더더욱 안 돌아오겠죠. 왜? 투자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전문의 가격을 뭡니까 향편을 후려쳤습니까 여기 이제 현직 외과의사분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시경 사용한 거 배우는데 얼마 안 걸리는데 그거 가르쳐주겠다고 그거 가르쳐주겠다고 이러면 사냥이나 사람을 잡아두는 게 어떻게 했냐 내시경 배우는 것은 위내시경 위출혈 막기 내시경 식도출혈 막기 내시경 담론의 이상유무 내시경 담론의 돌빼기나 조직검사나 위증막 제거 등의 고난도 기술 등의 내시경 이런 것을 배우는데 실제 외래에서는 위내시경과 조직검사만 살짝 배우게 됩니다. 중급병원에서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각각 6개월이면 다 배웁니다. 총합 1년이면 다 배울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미쳤다고 전공이 4년에 추가 전임의 1년에 총 5년을 흡여합니까 그래서 의사수 늘리면 전문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수 늘리면 지금 분포대비 늘어나서 필수 의료의사 채운다고 생각한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인 겁니다. 수련 제도의 문제점도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합당한 몫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걸 어른들이 문제라고 이러면 여기고 나라 형편이 뭐 넉넉하게 줄 형편이 아니면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이러면 뭡니까 젊은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제도를 계속 여러분들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어른이냐 이야기죠.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너희들 계속 고생하라는 이야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정의하냐 이야기죠. 반쪽이라 이러면 저렇게 부정의하면 나머지 반은 좀 더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점점 뭡니까 북쪽하고 남쪽이 수렴해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기가 찬 거죠. 의사란 직업이 되는 과정부터 인내심이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인내심 뭐 성실성 뭐 여러분들 암기 모든 것이 다 종합돼야 이런 16년을 견디내지 아니면 그게 사람이 그걸 어떻게 견디내겠습니까 저도 공부를 좀 해봤기 때문에 젊은 날 알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게 어떤 건지 그 여러분들 흠한 과정을 전혀 여러분들 뭐죠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게 어떻게 이런 가능한 겁니까 내가 기가 찬 거죠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 진짜 야만의 사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박민수 차관 같은 사람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아니면 지가 중증 경증 다 판가람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뭡니까 깽가리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관료들인 겁니다. 행정고치 통과한 친구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한국의 여러분들 행정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직은 어마어마하게 천대를 하고 조선조화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의사들한테 중증 경증을 물어봐야지 지가 중증 경증을 다 이런 구분하니까 특히 필수의사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몇 달씩 언급실을 떠난다. 이건 그냥 해보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착한 사람이 화를 내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다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자발적으로 참전한 여성분들이 5천명 정도 되더군요.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5천명이 자발주의 여성들이 참전해가지고 여러분들 포도 쏘고 그다음에 드론을 가지고 전쟁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유사시에 발생하면 나라 살리겠다 여러분들 5천명 역사들이 자발주의 여러분들 참전해가 싸우겠습니까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